이번 사생가의 대상은 내꺼야. 누구한테도 질 수 없지. 리아가 불타고 있군. 어디서 그릴까? 예쁜 꽃그림을 그리고 싶은데. 저긴 어때? 너무 예쁘다. 와, 정말 예쁘다. 잠깐! 여긴 내가 찜한 꽃이야. 다른 꽃에 가죠. 뭐? 그런 게 어딨니? 이 꽃들이 모두 네 것도 아니잖아. 뭐, 어쨌든 내가 제일 잘 그릴 테니까 상관없지만. 와, 다 그렸다. 근데 쟤들은 어떻게 그렸을까? 너희들은 다 그렸니? 아직 멀었어. 나보다 더 잘 그렸잖아? 이대로는 안 되겠어. 우리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? 어디서 갔다 와? 좀 망치인 것 같은데. 이게 뭐야? 꽃이 다 사라져버렸어. 리아의 짓이야. 이제 어떡하지? 야, 자염파게봄. 또 마법보기 잘해. 요새 마법과 안 되겠네. 계속 마법과는. 우와, 완벽해. 이제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겠어. 야, 시... 시... 지금쯤 울고 노랫겠지? 이제 서생대회 대상은 내꺼야. 아, 버리잖아? 아, 싫어, 저리가! 아, 싫어! 야하! 아! 자연, 파괴범에서 채무라?